한국전력공사가 동설변전소 증설을 불허한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은 동해안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 모두 6,990여억 원을 들여 하남시 가밀동 소재의 동설변전소에 초고압 직류 송전 이른바 HVDC 변환설비 증설을 계획해왔습니다. 관련해서 한전과 하남시는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진행한 바 있으나 변환시설 증설 내용이 알려지면서 가밀동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왔습니다. 이후 지난달 중순 하남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한전이 신청한 변환시설 증설 관련 4건의 건축허가 신청을 모두 불허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90일 이내에 내려지게 됩니다.